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여러분들 대통령은 본인이 옳다는 것으로부터 물러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시죠.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의사 집단은 타도해야 될 대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30년 동안 특수부 여러분들 검사로 활동해 온 윤 대통령의 소위 의식식에 그대로 배여 있는 겁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범죄자를 다루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4월 1일 날 대국민 담화를 보시게 되면 대국민 담화에 대한 저 생각은 대통령이 본인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기득권 청인 의사 집단이 강하게 제항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집단을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뿐이고 그것은 대통령에게 잘잘못을 묻기 전에 그냥 천상 30년간 검사 생활을 해온 그 사고터를 이분이 거의 못 벗어났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냥 날려버리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거든. 그 내용은 대국민 담화를 보고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왜 대국민 담화에는 고주할 미주할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자신이 의로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2천 명을 고수한 이유를 상세하게 정리한 문건이 대국민 담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문호를 열어둘 테니까 대화를 하겠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르니까 너희들은 그냥 꿇어 이거지. 대화를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만 느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전공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악과의 전쟁입니다. 부패와의 전쟁.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 좀 너무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군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의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타도해야 될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노한규 전 의사의 배장이 오전 9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기의 2천 명 정원을 해냄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이해에 맞선 의사라는 기득권 카르테를 무너뜨리겠다며 50분간 역설했다가 국민이 설득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역품을 맞게 되자 저녁 9시에 설금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TV에 나와 2천 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 메시지를 바꿨다.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시간 전에 노한규 전 의사의 배장이 의사 파업보다 무서운 대형병원 줄도산 이것은 정부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의사들도 다들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갑자기 다급해진 이유일 겁니다. 2차 효과 3차 효과 4차 효과는 전혀 본인들이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것이 다 눈이 가려가지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이 한번 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4월 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을 꼼꼼히 일렁 중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표출되었던 대통령의 의중이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다 상세히 정리되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OECD 평균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는 의로인들은 파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딱 적과 여러분 악은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그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보가 들어가도 그걸 변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유연성이 일체 없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밑에 사람들이 쫙 여러분들을 엎드려 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종류의 정보만 계속해서 제공했겠죠. 일단 전체적인 개요는 2천 명을 정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 통계 오류와 착각 의료에 대한 무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적인 오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전공이더라 돌아오라 안 그러면 처벌한다 나라고 처벌하고 싶겠냐 협박을 구체화한 겁니다. 의사들이 공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냥 가상의 적을 설정한 겁니다. 본인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고 의사들이 그렇게 정치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이나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엔지니어나 의사들이 굉장히 순수한 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환자를 다루거나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짱구를 굴리고 그렇게 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애시당초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없는 것이 엔지니어들하고 의사들인 겁니다. 국민 생명을 위해 의사들이 카르텔을 깨트린 것이 대통령으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봤던 의료를 카르텔로 규정한 겁니다. 법조 카르텔이 익숙하니까 그냥 의사들도 카르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본인이 갖고 있던 입장에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력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는 부족합니다. 의대정원 2천명 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을 게 있습니까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겁니까 별로 논의 안 했잖아요. 이게 헌법적 책무입니까 헌법적 책무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인 거죠.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제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뭡니까 그냥 혼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가 서겠습니까 대통령 말이 진실됩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선거 결과 보면 나오겠죠. 참보회의에서는 대부분 대화를 독점하고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대국민 담화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50분 동안 핵심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 처리한 걸 보면서 대통령도 한국의 관료집단도 여러분들 봤지만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그냥 어떤지를 제가 본 거예요 뱃속을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